하이구 반갑습니다 고구마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러 고구마! 오늘의 브로러는 셀리! 오늘의 이벤트는 솔로 풀다운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생존 브로러는 10명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상자부터 열려고 했는데 지금 다른 브로러가 가까이 오는 바람에 상자를 열지 못하고 일단 수풀 속으로 보태합니다 대신 왼쪽에 있는 상자 하나를 오픈했고 지금 불이 다른 브로러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모습을 오른쪽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독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생존 브로러는 6명입니다 왼쪽에 상자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는 열었지만 상대의 체력이 8000으로 높기 때문에 일단 전투를 직접적인 전투는 지금 당장은 피어드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브로러가 나타났습니다 2천8백 힘든 브로러는 4명입니다 이게 브로러의 2명입니다 2명의 브로러를 처치하고 지금 중앙부에 남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대의 블로러 발견했습니다 중앙부에 먼저 7개의 상자를 오픈한 알렉스님의 지금 밖에서 독구선의 독구름을 피해서 스토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투는 이 가운데 포브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예정인데 누구의 파괴력이 강한가 누구의 컨트롤이 당겨한가 그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를 나무 치면 2천6백인데 너무 많아서 이겼습니다 1위로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